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정가만 씨입니다. 태어난 요일,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일이 있잖아요. 태어난 요일로도 어떤 뭐 평생의 운세라고 할까요? 근데... 나는 철학인이 아니야. 나 솔직한 얘기는 난 철학인이 아니야. 신으로 이렇게 생년월을 몇 신을 갖다 따져도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고 요행으로 보라는 거 처음이다. 처음이야. 처음인데 요일별로 옷 입는 사람이 있어. 속옷.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월요일날은 빨간색, 빨전도초, 파랑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거 색깔에도 일리가 있어. 그 운이라는 게 기분이라는 게 따르고. 사람마다 다 틀려. 특징이. 그러면 이렇게 기가 많은 사람이라든가 활발한 사람이라든가 요런 사람은 빨간색, 월요일날. 빨간색이 좋다. 빨간색으로 첫째 눈 갖다가 우리네 손님들 저기 갖고 당신 오방기 뽑아서 빨간 거 뽑아서 그냥 오방기 갖다가 깃발 값 주잖아. 그렇지? 그래서 요일별로 다른 사람들은 그걸 저기를 하는데 나는 내가 생각했잖아. 나는 월요일날은 나도 빨간 지갑을 가지고 다니잖아. 빨간색을 많이 가지고 가. 바깥에 만일 외출이 있다면 나도 모르게 요일을 상관하고 하는데 이상하게 월요일날이 되더라고. 그래서 월요일날은 좋은 일이 많지 않을까. 즐거운 일이. 그리고 화요일날은 흰색. 흰색은 뭐야? 나 깨끗하고 청결하다는 거잖아. 밝은색. 직장인들은 밝은 색을 입어야 그 사람이 빛이 나거든. 그러면 여러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고 아, 오늘은 밝아졌네. 이런단 말이야. 근데 충충한 거 입고 있으면 왜 무슨 일 있어? 이러고 물어보잖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이 옷 색깔에 따라서 틀려. 꼭 월요일날은 무슨 옷을 입어라. 화요일날은 무슨 옷을 입어라. 이건 아니지만 이제 오행이나 무슨 색 무슨 이런 건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이제 경험담이야 이거는. 그래서 화요일날은 흰색. 주로 보면 흰색. 근데 대부분 흰색 아니면 빨간색, 분홍색 이렇게 입잖아. 근데 검은색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뭐 미용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뭐 지압사들 또 몸이 뚱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검은색을 많이 입어. 그 대신에 검은색 옷을 한 벌 입는 대신에 뭐 빛나는 거 은색이라든지 뭐라든지 그걸 몸에 걸쳤으면 좋겠어. 그게 내 빛으로 나를 돋보이게 하는 거거든. 시커면면 옷만 입으면 저승사자 같으잖아.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밝은 옷을 입으면서 요일별로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잖아. 뭐 검은색, 요일 없이 검은색으로 이장책 입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 악세사리를 환하게 하면 더 돋보이지 않을까. 그럼 내 운기가 더 들지 않을까. 그냥 시커면면 담보를 하는 것보다. 어느 사람이 머리 쓰는 것 같이 시커면면 다 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뭐 미망인 것 같으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어디든지 이렇게 죽은 영혼과 이 사자들은 다니잖아. 움찜한데 다닌다고 그러잖아. 내가 일진이 나쁘고 안 좋은 날 특히 이제 뱀날 같은 날은 사각 낀다고 해서 이런 날 검은 옷 입고 지나가다가 밤끼르고 뭐고 사람이 안 보이면 내가 사고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빛나는 것을 이제 하고 그러면 그게 나의 몸의 보호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 좋겠고 뭐 평일 날이라면 다른 아무 색이나 입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놀아서 편해서 쉬니까 좋다 하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지 월요일 날 퇴원하는 사람이 좋고 화요일 날 퇴원하는 사람은 안 좋고 수요일 날 퇴원하는 사람은 뭐 그렇고 그러지는 않아. 나는 그런 거 볼지는 몰라. 근데 내가 웃음의 소리로 한다고 하면 이제 내가 여지껏 얘기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 운기가 돌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뭐 금색보다도 아니 저기 은색보다도 금색. 금이 맞는 사람이 있고 은이 맞는 사람이 있어. 물에. 근데 내가 여기 사주에 여기 나무가 있다 하면 금하고 안 맞잖아. 금하고 안 맞아. 그런 사람 뭐 빛 같은 걸 하든 응? 그걸 피해가는 거 말하자면 그런 거는 뭐 피해가고 안 맞으니까 또 내가 금을 지니는 사람이 내가 몸에 갖다가 물이 있어. 금은 빛이 나잖아. 그럼 백금이든 무슨 금이든 그렇게 하고 또 내가 가물이 있어갖고 많이 힘든 사람들은 내 저기 이름 자리를 써가지고서는 뭐 이 금 있잖아. 저기 말하자면 이 은 반지 있잖아. 은 반지. 백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거기다 이름을 새겨서 끼고 다니라 그래. 그냥 그 가물도 없어져. 그리고 돈이 들어와. 돈이 말린 사람들. 그런 거는 뭐 방법으로 그런 거는 있지만 월, 수목, 금, 토니깐 웃자고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큰 의미가 있다고는 안 봐. 근데 철학하시는 분들은 뭐 오행해서 나무 뭐 이렇게 막 따져서 하잖아.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거는 모른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왜 모르는 걸 아는 척해.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월요일 날 같을 때는 이제 새 일주일에 첫 쪽이니까 밝은 것을 입고 이제 나가면 뭔가 그 일주일 동안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 한 주가 기분 나쁘면 계속 나쁘거든. 그게 징크스가 있거든. 그래서 밝은 거 흰색 아니면 빨간색 뭐 은색이나 금색 그런 옷 입으면 좋다. 음. 음.